자, 2014년 3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EBS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강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은 Par6가 되는데요. Par6 같은 경우에는 5하고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애로사항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지문의 길이가 좀 길죠. 긴 지문 안에 공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좀 그 길이에 좀 압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5하고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일단 문제를 푸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어비 문제 같은 경우에 단일 문장 하나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She is happy도 답이 되고 sad도 답이 되잖아요. 5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이건 줄거리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앞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앞문장을 읽는 것이 시간이 소비된다라고 하는 강박의 관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문장을, 앞문장 없이 막 답을 막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꼬여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필요하다면 앞문장을 읽어내리시면서 5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문제풀이에 접근을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불안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읽은 것도 읽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냉정하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상을 드리겠습니다.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업법 문제 중에서도 시제에 관련된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단일 문장 안에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행사가 미래에 벌어진 행사면 미래 시제가 답이 되는 건데 단일 문장 안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 행사가 과거에 벌어졌는지 앞으로 벌어질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단서들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지문부터 가는데요. 네 개 지문이기 때문에 두 개씩 잘라서 가겠습니다. 여섯 문항 여섯 문항 전반부 호환부로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지문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단골 고객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특별 우대 할인 이것을 좀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편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ABCD의 선택지는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미가 똑같아요. 결국은 어떤 문제겠죠? 수태 시제를 따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멤버십이 주어니까 여기는 만약에 현재 동사가 온다면 단수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복수의 동사가 온 걸 일단 지워볼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자 수, 태니까 두 번째 태를 좀 점검해 볼까요? 태를 보시면 이하의 목적어가 있고 목적보호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스테이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이 이러한 시스템을 허용한다의 개념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동이 있으면 지우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하나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이 시점 그러니까 멤버십이 허용 이런 시스템을 허용하는 시점이 현재의 완료의 시점이냐 아니면 미래의 시점이냐 아니면 과거의 시점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단일 문장 안에는 정답의 단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어떤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안에 멤버십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멤버십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우리 호텔 체인이죠? 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 얼마에? 바로 요만큼의 금액에. 낮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의 가격이에요. 자 얼마죠 그게? 자 1박당 105달러입니다. 의 가격에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용을 과거에 해주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주게 될 건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허용을 해왔는지에 문제인 거거든요. 뭐와 관련 없이요? 바로 날짜나 자 바로 위치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체인이니까 뭐 여러 군도 있겠죠.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느 날짜에 머물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앞으로 해주게 될 건지 자 허용을 했던 건지 해왔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 문장으로 가신 거예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 문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자 당신이 우리 호텔에 여태까지 굉장히 단골 고객이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앞에 딸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연장을 해줄 것이다. 이 베너피트를 당신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베너피트가 연장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미래고요. 이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멤버십 그죠? 멤버십을 앞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멤버십이 이런 시스템을 허용해 줄게 될 것이다로 가는 게 합당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당황해하지 마시고 자 차분하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문의 내용이 좀 더 확실해졌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셔서 퍼포먼스부터 시작해서 인포메이션까지 다 명사합니다. 퍼포먼스는 이행, 실행의 뜻도 있고 공연의 뜻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실적의 뜻도 있고요. 세 가지 뜻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벨루에이션은 평가고요. 리퍼럴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익에서는 거의 정답으로 제시는 된 적이 없고 항상 오답으로만 나오는데 자주 나와요. 되게 리퍼럴은 리퍼럴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내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위탁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요. 알겠죠? 자 인포메이션은 정보의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리퍼럴도 제 경험에 의하자면 토익에서는 선택지로 나왔던 단어들이 정답으로 제시가 나중에 결국은 되더라고요. 한 번씩은. 그러니까 저 단어도 언젠가 정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데 자 맨 앞에 있는 인오를 투가 나와있습니다. 목적이 나와있네요.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봐봐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바로 전문장에 나와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허용해 줄 거야. 로 가는 게 시제가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제 문제는 얼마든지 앞뒤의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시면.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자 뒤에 됐이 생략됐어요. 당신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뭘 제출하는 거예요? 바로 attached form입니다. 첨부된 양식이 되겠죠? 자 그 첨부된 양식이 양식을 제출하는데 뭘 동반해서 제출해야 돼요? 바로 완료된, 완성된 어떤 뭘까요? 정보가 되겠죠. 개인정보가 됐어요? 이것을 동반한 상태로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그냥 요구할 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42번은 그렇게 정답 정리하도록 하고 이것은 호텔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거는 뭐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바로 고객이 해야 될 일을 자 지금 요구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문제로 가시면 웨덴 부터 시작해서 due to까지 자 선택지가 전치사와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번은 전치사고요. b번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고 c번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고 d번은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그걸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게 바로 이렇게 지금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지금 명사가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넷따라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 어려운 선택지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there are few requirements. 요구 조건, 그죠? 요구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for your continued enrollment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enroll,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만 하시면 되는데요. 연장된 등록이잖아요. 향후에 연장된 등록을 위해서는 자 요구 조건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로 next one year. 향후에 1년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1년이 나와있고 당신은 어떻게 해요? 지속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바로 average state을 지식해야 돼요. 자 얼마에? 바로 그렇죠. 30일간의 체류 있죠? 자 평균 체류를 지속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맞아요? 다음 1년 동안 이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선택지는 for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A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범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년 이내로 자 30일 이상만 우리 호텔에서 체류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혜택의 연장 조건을 자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바로 향후의 1년이 될 때까지 아닙니다. 향후의 1년 때문에 향후의 1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은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고요. 센스는 여러분들 전치사가 왔을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점이 오게 돼 있어요. 과거 시점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인데 아니 향후의 1년이 말이 됩니까? 일단 시점도 아니고 얘는 기간이잖아요. 원, 이웰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안 됩니다. 기간의 명사와 결합될 수 있는 건 언틀밖에 없는데요. 언틀은 계속이잖아요. 그죠? 향후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아 요거는 지금 기간이라 그랬죠? 지금 이것도 언틀도 시점과만 결합되기 때문에 언제 언제까지 이것도 기간이니까 안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잠시 해설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첫 번째 지문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가시면요. 두 번째 지문은 구직자가 아 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 이력서의 검토와 수정을 아 원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편지인데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력서를 좀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들을 전문으로 수정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업체에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ABCD의 선택지는 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동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시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제거할까요? 이거부터 먼저 제거합시다. 그 다음에 또 수태시제를 따져가시면 되는 거죠. 숫자 보겠습니다. 자 숫자 보니까 U가 주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울릴 수 없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테로 가겠습니다. 수동이 하나 있고 능동이 두 개 있네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수동은 안 되겠죠. 그죠? 뒤에 목적으로 동반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수동이 답이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면 또 시제 문제인데 과거 시점에 당신이 노트를 했느냐 아니면 과거 시점에 자 미래 시점에 노트를 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노트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하다의 뜻도 있지만 적다의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notes any necessary changes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변화를 갖다가 적고 수정하는 개념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미래냐 아니면 과거냐인데 일단 여러분들 토익의 part 6에서는 시간이 정 없으면 미래에다 답을 쓰세요. 틀려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 못 지고요. 자 보통 앞으로 발생될 이벤트가 지문에 등장하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 미래 시점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문제도 미래 시점이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간이 정 부족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거냐 미래냐를 따져보는데 이 문장 갖고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자 지금 희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과거에 수정사항을 갖다가 만들어냈었기를 희망할 수도 있긴 있어요. 과거에 당신이 수정을 좀 해줬었기를 지금 바랍니다. 이렇게 바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수정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수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뒤에 내용들을 읽어봐도 시점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거든요. 가능하다면 자 그죠? 내 이력서 있죠? 이력서상에 자 어떻게 필요한 변화를 갖다 주란 말이에요. 자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과거에 주었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거는 단서가 바로 앞문장에 또 있습니다. 바로 앞문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After taking a look at my resume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이력서를 갖다가 검토하신 이후에 You might have some recommendations for me. 자 그러면 수정을 했던 얘기에요? 안 했던 얘기에요? 아직 안 했던 얘기입니다. 자 수정을 한 다음에 자 당신은 뭐죠? 음 나를 위한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앞문장에서 앞문장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하신다면 자 might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착오하시면 안 돼요. 이 might가 함정이에요. 자 might는 may의 과거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사전상의 의미고요. might는 may랑 똑같은 뜻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 알죠? might는 굳이 과거의 뜻으로 번역하실 필요가 없고요. 과거로 토익에서는 거의 쓰이는 그런 용례도 별로 없습니다. might는 그냥 뭐 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might를 그렇게 넘기실 수 있다면 이력서를 아직 안 받고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제한사항이 있으면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앞문장도 I am hoping이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력서 안 봤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A 번에다가 답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자 145번으로 가겠습니다. almost부터 시작해서 certain까지 품사가 다 달라요. almost는 부사고 to도 부사고 such as는 전치사입니다. certain은 형용사죠. 여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concerns가 동사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명사죠. concern은 동사명사 동일형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자 얘 앞에 뭐 어떤 품사가 와야 맞겠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 맞는 거잖아요. 여기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어떻게 한답니까? 얘도 주어고 얘도 또 주어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3개의 주어가 나오면 comma, comma, and 명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사는 안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전치사가 답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such as는 예시를 나타낼 때 쓰는 자 지금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봉급이나 자 복리후생이죠. 자 베라핏스는 이익의 뜻이지만 s가 붙으면 봉리후생의 뜻으로 잘 쓰여요. 자 봉리후생과 같은 그런 염려 걱정은 자 바로 관심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에게 있어서는 시작을 하기에 왜 그래요? 자 이유에 as가 나왔습니다. as는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s를 번역하실 때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유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내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경험의 부족이 뭘 제공합니까? 바로 자 바로 분리. 내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을 오랫동안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 바로 자 분리함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급이나 베러핏 같은 거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의 수정과 검토를 전문화 업체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건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D가 다 뜻이 다르죠. reason은 이유고요. 이유는요. 뭐뭐에 대한 이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전지사 4을 쓰는 거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오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의심은 좀 해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스트리지도 자 뭐뭇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면 전지사 4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자주 동반되는 전지사를 외워두시는 건 좋은데 무조건 이 명사 다음에는 4밖에 못 나온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는 곤란하고요. 자주 동반될 뿐이에요. 초이스는 오브를 잘 취해요. 오브 이하의 선택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possibility도 오브를 잘 취합니다. 오브 이하의 가능성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건 뭐죠? 자 그럼 앞쪽에 내용들을 이제 아시니까 대략적으로 자 학수고대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working together in my employment endeavor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ndeavors는 노력이니까 바로 고용과 관련된 내 노력이 있어요. 자 그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됐어요? 앞으로 이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저는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가량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브 이하 함께 일을 하는 거죠. 함께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업체와 자 지금 의뢰인이 함께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함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학수고대합니다도 가능한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전치사 4를 쓰셔야 맞아요. 알겠죠? 문맥상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함께 일을 하는 데 대한 이유를 학수고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 4가 없어도 오답으로 지우는데 지장이 없어요. 초이스도 마찬가지고. 다만 스트리지는 여러분들 전치사가 4라는 사실을 알아야 오답을 시원하게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part 6의 자 여섯 문제 전반부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집중력 저에게도 집중력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아시죠?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그러시면 다시 돌아오셔서 나머지 두 개의 지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의 첫 번째 지문은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자 회사의 복장 규정 자 이것이 이제 바뀌었나 봐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회사의 복장 규정의 변경과 관련해서 경영진에서 직원에게 보내는 그런 메모가 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까요?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동사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서로 다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디스커스는 알 거고 어벌리시는 철폐하다의 뜻이죠. 자 서베이는 주로 명사로 많이 써요. 그런데 동사로 쓰게 되면 자 첫 번째 사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럼 we surveyed the 500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500명을 설문조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점검하다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사실은 토익에서 쓰임새가 좀 낮긴 하지만 아예 안 나오는 용래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석에서의 버퍼링을 여러분들이 피하시려면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어요. 고득점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revise는 개정 수정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갑시다. Federal regulation 연방의 규정 때문에 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죠? 자 has been forced 강요받아 왔습니다. 자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요구받아 온 거죠. 뭐 하도록 요구받아 온 것입니까? 바로 company uniform requirements as follows 다음과 같이 자 회사의 유니폼과 관련된 요구사항들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구사항을 뭐 하도록 그죠? 바꾸도록 그렇게 자 요구받아 왔다. 이렇게 보는게 맞겠죠. 자 단지 논의하도록 요구받아 왔다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다음과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뀐 규정으로 보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돼요? 앙 돼요? 자 다음으로 가시면 148번이구요. 148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형용사입니다. 자 additional이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것이고 previous는 이전에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죠. 끝났어요. shirts가 복수인데 어떻게 another가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strip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iped는 줄무늬에 이런 뜻이죠. stripe이라고 하는 게 원래 줄무늬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거하고는 구별을 좀 잘 하셔야겠어요. str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무 껍질 따위를 벗겨내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스펠이 P가 두 개 들어갑니다. strip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요. 자 이것은 그래서 줄무늬입니다. 그러니까 이 셔츠가 줄무늬 셔트냐 이전의 셔트냐 추가적 셔츠냐만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문장 하나 갖고는 안될걸요? 바로 앞문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앞문장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우리 회사 하나의 셔츠가 모든 직원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될 수가 있는데 바로 회사 사무실로부터 추가적인 8달러에 그러니까 하나는 공짜로 주는데 자 바로 8달러에 각각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주문될 수 있는 건 어떤 셔츠일까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줄무늬 셔츠예요. 이거는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단일 문장만 보면 얼마든지 줄무늬의 셔츠가 주문될 수도 있습니다만 앞문장과의 연계관계를 보면 하나는 공짜로 줘. 자 그런데 추가적인 거는 돈 내야 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겠죠? 그러므로 additional을 정답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전에 그 티셔츠 셔츠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자 정답 A번으로 간편하게 여러분들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는 여기서 어떻게 되죠? 투부정사는 여기서 부사적 용법인데 요거는 결과 정도로 좀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흔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투 이하가 되기 위해서 8달러에 주문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앞문장에서 끊어서 각각 8달러에 법인사무실로부터 주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급여 있죠? 이것으로부터 공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결과적 용법은 굉장히 케이스가 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통해서 아 투부정사는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내가 아 대처해서 해석을 해야겠구나 말 그대로 부정의 어떤 품사를 해석하는데 자 너무 폭이 좁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지금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컴마로 끊겨있죠? 부사적 용법은 맞는데 위에서야 때문에야 뭐야 라고 했을 때 결과적 용법이다라고 하는 점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장 규정과 관련된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ABCD의 선택지가 쭉 지금 품사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 지금 BCD구요. 레이트리는 어때요? 그렇죠. 얘네들은 언제나 왼수고 앙숙이죠. 레이트가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이기 때문에 레이트리는 자 부사이긴 하지만 레이트와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여러개 하네요. 클로스도 하고 레이트도 하고 하드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품사 결정은 그렇게 했구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 댄이 나와있죠? 그럼 앞엔 반드시 뭐가 나와야겠어요? 비교급이 나와야겠습니다. A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빨리 치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레이러 이렇게 되고 자 감각적으로도 여러분들 중에 뭐 영어를 논리로 배운 학생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배운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노 레이러 댄 그죠? 평상시에 이제 수고로 많이 배워라 라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배워오셨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익숙하시면 그냥 답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따지셔도 대납에는 비교급이 필요하니까 자 비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을 결정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새로운 유니폼을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자 방금 앞쪽의 내용은 새로 그 추가적인 셔츠가 필요하면 돈 내고 사라 이런 얘기였고 나중에 공제될 거야 디덕트라고 하는 단어는 공제하다 이 뜻이니까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구매 방식 그렇죠? 새로운 유니폼이 필요했을 때 주문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죠? 라고 하는 시기와 자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죠? 주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이네요. 그죠? 자 프라이데이 보다 더 늦지 않게 주문을 갖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시면 이 자리에 이제 플레이스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주문을 하다라고 하면 자 플레이스 온 오더 자 그 다음에 give an order 그 다음에 make an order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을 동사를 쓸 수 있어요. 플레이스라고 하는 동사를 항상 두다 놓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플레이스는 사실은 아래쪽의 번호로 내려가시면 뭐 뭐 하다의 뜻이 있는데 항상 하다의 뜻으로 플레이스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합되는 단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고급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스 온 오더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49번까지 마무리 짓고 세 번째 지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으로 가시는데요.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히터의 교체와 관련해서 제조사에서 답신을 해준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더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다명사예요. assessment는 평가의 뜻이고 replacement는 교체, 교환의 뜻이겠죠. 대체 자 pre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의 뜻이겠고 installation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가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in regards to는 자 무엇무엇에 관해서 이런 뜻이죠. about의 동의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 중에 하나로 in regards to 오늘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뭐 보셨어요? as to도 보셨잖아요. as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uscranis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regarding도 오늘 보셨고 concerning도 아시고 꽤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뭐와 관련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빈칸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요청했던 거예요. 빈칸은 자 바로 접속사가 없이 명사 다음 자리에 주어동사가 나와있으면 저는 형용사절이겠죠. 자 뭐에 대해서 바로 히터가 되겠습니다. 히터에 대해서 당신이 요구했던 건 뭘까요? 설치일까요? 아니면 교환일까요? 평가일까요? 교체일까요? 자 이것도 단일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교체를 요구했을 수도 있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설치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문장의 단서를 토들에서 답을 쓰셔야 되는데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죠? We see in our company record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사 기록 속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Originally purchased your hot water heater July 23rd of last ye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죠? 자 그러면 설치 이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작년에 사갖고 아직까지 설치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히터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사를 찾는 건데 ABCD가 다 부사예요. 네임리는 즉 좀 더 자세하게 뭔가를 풀어서 설명할 때 쓰죠. instead는 대신에 그런 뜻 아니에요. more over는 게다가 내용을 추가할 때 씁니다. however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죠. 냈다 다 연결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의 내용과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warranty stipulate 라고 돼 있어요. stipulate 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렵죠. 이것은 규정하다 명기하다 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떤 규정 따위가 그죠? 어떠어떠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쓰이는 stipulate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stipulate 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speculate 라고 하는 단어와 스펠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스펠클레이트는요. 추측 짐작하다 의 뜻과 두 번째는 투기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토익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고요. 자동사로만 쓰여요. 자 보통 추측하다 의 뜻으로 쓰일 땐 어떻죠? 전치사가 about 가 옵니다. 뭐뭐에 대해서 추측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투기하다 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분야에 자 투기하다 라고 해서 인이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스펠클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해석할 때 about이 동반되어 있느냐 인이 동반되어 있느냐 에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가지로 이제 셌던 거 다시 돌려서 자 그 한 가지의 요구 조건이 바로 뭐예요? 그 바로 앞 문장이 나와 있죠. 3년간의 자 그런 무엇입니까? 아 구매된 지 3년 있죠? 에 자 3여 워렌티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줬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작년에 구매를 했으니까 3년간의 워렌티 기간 안에 있는 거죠. 품질보증 기간이 3년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당신은 뭘 해야 되죠? 또 뭘 해야 돼요? proof of purchase 가 되겠습니다. 영수증이죠. 그러니까 구매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볼 수 있도록 아이디 넘버죠? 당신의 기계가 되겠어요. 유니트는 한 개의 뜻이라고 했고 기계 한 대 아파트 한 채 공장 한 동 이런 것도 우리가 유니트라고 쓴다 그랬죠? 단위의 뜻에서 나와서 굉장히 의미가 확산된 단어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는 굉장히 해석을 깔끔하게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유니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계라고 번역을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with the one we have a record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와 우리가 매칭을 시켜볼 수 있기 위해서 자 영수증도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앞 문장에 자 there is only one requirement the warranty stipulate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 지금 또 있는 거잖아요 요구 조건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구 조건은 그렇게 하나입니다. 3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년의 warranty 기간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자 요구 조건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으로 연결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15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D번에다 쓰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정답을 쓸 때는 정답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연결 부사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par 6가 par 6가 5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뭘까요? ABCD의 선택지가 다 명사죠. 물론 his는 형용사로 쓰이면 그 사람 의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소유대 명사로 쓰이면 그 사람의 것 이런 뜻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명사 자리는 맞는데요. 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바로 교체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쪽에 150번 문제는 어때요? 이걸 토대로 해서 보셔도 충분히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죠. Replacement로 가능하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단서들이 지문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교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뭐를 교체해 줄까요? 바로 Within 10 Business Days입니다. Business Days는 우리가 보통 영업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면 7일이잖아요. 근데 Business Days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Five Days가 되는 거예요. Business Days로 따지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2주로 보통 번역하시면 맞아요. 2주 이내로 어떻게 한다? 자 교체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뭘 교체해 주는 겁니까? 그것들이에요? 아니면 일부예요? 아니면 그것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에요? 자 보시면 이건 대명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앞 문장의 단서가 있습니다. Once we receive the proof of purchase 우리가 일단 자 구매의 증거 즉 다시 말해서 영수증을 일단 받기만 하면 Welcome to change the units 가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단어가 더 units 가 되겠습니다.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받을 수는 없고요. 갑자기 그 사람의 것이 나오는 거는 뭐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is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히터 교체와 관련된 제조사의 답신의 지문까지 자 4개의 지문을 우리가 모두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뭐 그 다섯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강의 전체에 대한 마무리 해야겠죠? 자리를 좀 옮겨서 오늘 전체 강의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자 오늘 강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옮겨 볼게요. 자 단순한 파트 5에 비해서 파트 6는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더 높아야 되고 앞문장 뒷문장의 연결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따져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더욱더 높은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자 문제풀이 잘 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5강까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섯 강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저와 교환하셨습니다. 자 그 정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 새롭게 획득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알고 있었으나 적용하지 못했던 정보도 있었을 거예요. 자 저는 세 번째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팁들을 연습을 통해서 가져가심으로써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자 그것이 바로 투자되는 시간 내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번 한 달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상승과 자 그 다음에 좋은 성과들이 자 있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3월달은 아무래도 막 재학생들 입장에서 좀 많이 바쁘죠. 개강하고 뭐 이제 정신없고 막 이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으로 토익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자 그 목적성을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대부분 들 시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쪼록 여러분들 저희 강의가 도움이 좀 많이 되길 바라고요. 강의에 대한 피드백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들이 좀 강의 찍고 유일한 낙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읽어보고 그 힘도 좀 저희가 얻고 하니까 많은 격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태훈 선생님과 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좀 강의할 거고요. 자 저희는 4월달에 새로운 강의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